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인기 좀 많잖아요. 네 너무 진짜 요즘에 송섬이 아나운서가 합력을 한 다음에 평균 조회수가 3만 5천이에요. 오 진짜 잘 나간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걔 딸들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겉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인데 실제로 거기를 좀 들여다보면 한국에서만 가능한 사기질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은 김헌식 평론가님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좀 주목받았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은 작품상을 뭘 받냐 이게 이제 관심사안이 돼야 되는데 화제거리가 된 거는 윤여정씨하고 윌 스미스였어요. 윤여정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나리에서 이제 여우조연상을 받고서 이제 시상자로 나와서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수어로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어로 표시한 것이 이제 그 수상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이냐. 트로이. 네 트로이의 이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국내 언론들이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배우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수어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언론이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윤여정씨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어를 했다. 근데 윤여정씨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도 그냥 귀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긴장하셨는지 손가락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안 펴졌어요. 아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또 제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여정씨가 몰라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 이게 아니고 워낙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윌 스미스였어요. 사실 아내가 이제 약간의 이제 머리에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걸 삭발했는데 지하이조의 주인공처럼 삭발했다고 농담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이제 윌 스미스가 자택히 보시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얼굴이 정색하니까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때리는 폭행을 했는데. 땀을 올려 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보도에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퍼포먼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퍼포먼스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윤혀정 배우의 퍼포먼스 장면이 오스카 상을 그야말로 역대급 그런 대잔치 혹은 역대급 결단이 있게 된 놀라운 그런 성과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면 윌 스미스의 퍼포먼스는 미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의미 있는 퍼포먼스예요. 그걸 분석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분석이 전혀 없고 누리꾼들끼리 논쟁하는 것만 보도를 하는 우리 언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맞네 아니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혐오가 더 먼저냐 폭력이 더 먼저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도 폭력이고 뺨을 떼는 것도 폭력이고 둘 다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뭐가 더 낫냐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아카데미가 올해 의도하려고 했던 게 뭔가. 그래서 전 세계에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던가. 그런데 그 윤여정 배우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연출을 해내는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연출을 해내는가 이거예요. 싸대기나 둘 다 폭력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더 나으냐 마느냐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시상식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뭘 연출해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또 윌 스미스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계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슨 감정을 갖다 자기가 컨트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실 대배우인데. 그렇죠.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뺨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와 그걸 통해서 알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였고 전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윌 스미스가 낫느냐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그게 언론의 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 못하는 일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수TV의 파격수단은 그 일을 해냅니다. 지금부터 94회 아카데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아카데미가 큰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아카데미가 골든글로버하고는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여성이라든지 또 유색인종. 유색인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여정 씨가 또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또 클로이자오 감독 같은 경우에도 감독상을 받았는데 클로이자오 감독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작품상 등 여러 개의 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 또 올해도 작품상을 포함한 세 개 부분의 수상작이 바로 코다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다라는 작품 이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요. 코다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농인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청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공 이야기인데 이따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을 상을 줬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OTT 영화인데 작품상을 줬잖아요. 사실 OTT 영화에 관련돼서는 넷플릭스하고 애플 TV 플러스가 일종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넷플릭스가 올해에 그래도 오스카의 OTT 영화라서 최초로 작품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 영광은 애플 TV 플러스에 돌아갔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 작품을 많이 다뤘는데 애플 TV 플러스가 반격을 시도를 했고 그게 정확하게 먹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독자자로 가져온 올해는 콘텐츠가 부지런히 해서 지금 한 4천 편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플 TV 플러스는 70편밖에 안 되고 점유일도 애플 TV가 5% 그리고 넷플릭스가 25% 되는 상황 속에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췄고 작품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코다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됐고 또 나중에 다룰 우리가 다뤄볼 파칭코 같은 경우에도 성공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또 나중에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이 노미네이트된 편수도 차이가 좀 있다고. 맞아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21개 부분을 노미네이트를 시킨 거죠. 후보가 21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플 TV 같은 건 6개 부문이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그런데 애플 TV는 6개 부문 노미네이트를 시키고 3개를 가져갔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21개 노미네이트를 시키고 하나 가져갔어요. 차이가 많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HBO 같은 데도 사실 케이블 TV 중에서 이것도 역시 OTT로 지금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쪽에 짱이거든요. 그런데 HBO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워너브러더스 맥스인가 이쪽에서 또 성취를 보이고. 그래서 작품적으로 보면 이 OTT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그런 시상식이었고. 또 OTT가 이제 주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시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다가 진짜 의미 있었던 이유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다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지 못할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카데미에서 상 받으려면 대하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레비런트? 삐까뻔쩍 해야죠. 삐까뻔쩍 정도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매덕불 들어가고. 과외적, 역사적. 그렇죠. 역사적인 얘기. 특히 미국의 어떤 역사, 전쟁, 대하사극 이런 걸 갖다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다룬 소품이니까 눈길을 잘 못 끌었죠. 소소하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치고 올라갔는데 그게 애플TV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OTT 오리지널 영화였기 때문에 받기가 또 힘들었고. 깐에서는 아직도 OTT는 작품상 안 줍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인 미라클 베리에라고 하는 작품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자, 일단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원작 소설을 영화한 원작 영화가 있어요.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받은 작품상으로는. 우리 기생충이 예전에 작품상 받았던 거 보면 오리지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아주 높이 평가돼서 작품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정반대되는 선택을 한 건데 각색이 그만큼 기가 막혀야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벽들 넘어설 만큼 코다가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묵직했던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현식 평론가님이 코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첨언을 해 주신다면. 미라클 베리에라는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을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장애인은 어떤 불쌍한 존재라든지 동종과 배려 대상으로 여기는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를 다뤘다고 하면 주로 그런 입장에서 많이 못 벗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장애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에서 농인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부모와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아닌 그 자녀인 루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고민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얘기가 많지. 장애가 있는 부모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 존재감이 알려진 건 아이엠 샘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좀 더 들어가서 어렸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과 닮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자기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루비에게는 정말 뛰어난 노래의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까지 있고 그걸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가버리면 부모님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얘를 보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 돈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를 또 현실적으로는 좀 안볼내려고 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장애인을 사랑한다, 배려한다 이런 작품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장애인 중심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그려냈기 때문에 작품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영화 빌리 엘리엘트가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광산촌의 노동자들 사이에 특별한 애가 하나 있는데 남자애가 발레를 너무 잘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소수자는 누구일까? 빌리가 소수자인가요? 그렇죠. 혼자 발레를 하니까. 그 소수자라고 하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광산촌에서 이제 폐광이 되니까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광부들이 소수자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소수자가 있는 거예요. 빌리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둘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저는 빌리 엘리엘트 장면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빌리를 발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 없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광부들이 돈을 거둬요. 그래서 빌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 벨리에하고 그다음에 이 코다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루비가 청인인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자가 돼요. 그거는 빌리 엘리엘트랑 똑같아요. 그런데 미라클 벨리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압과 싸워서 자기가 성장을 딱히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 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결책이 좀 다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디션 장면을 거기 가서 봅니다.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소수자가 되는 것을 그냥 뒤집어 쓰고 자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어요. 어색하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딸의 목에다가 손을 대고 그 진동으로 노래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체들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반전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이 반전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가 특히나 미국 사회 보세요. 5만 가지 잡것으로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인간이 엄청나게 갈라치기를 해놔서 4분 5열 정도가 아니라 온갖 것들로 다 찢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세워진 가족끼리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소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애플이 발견을 해서 썬댄스에서 딱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고 그걸 가지고 아카리미 레이스에서 결국은 승리를 한 거거든요. 애플티비 참 장단점이 있는 게 애플티비가 참 잘 찾아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꼭 봐야 할 영화인데 애플티비라서 못 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윤여정 배우가 이 작품의 의미를 즉석에서 시상을 하면서 극적으로 연출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아까 잠시 또 김원식 현원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시상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볼 게 있었는데 작년에 윤여정 씨가 자기의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외국인들이 잘 못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시상자로 와서 발음을 해보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빵 터졌어요. 정말 유모와 위트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다든 미라클밸리에든 상대적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 절대적인 약자라는 프레임에 있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장애인 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되면 룰비라고 하는 자녀가 약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약자적 상대성인데 거기서는 상대성이라는 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악인도 아니에요. 그럼요. 소통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식들이 다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보고 있는데 노래를 보고 있다. 진동으로 느끼는 것을 제대로 해줬다 그러면 아마 그런 오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자막이라는 그런 걸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단을 가질 거냐. 그리고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찾아갈 거냐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특히 지금 현재 푸틴의 그런 태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또 소통의 그런 연어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윤여정 씨 마지막에 수화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라는 것도 결국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는 처음부터 선한 영향력을 염두하고 윤여정 씨가 잘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논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또 그 수화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손가락이 펴졌느냐 안 펴졌느냐 이거 갖고 따졌잖아요. 난 굉장히 천박한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판을 판을 갖다가 어떻게 깔았느냐 내가 작년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뿌린대도 거른다는 걸 내가 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했던 지적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탄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먼저 깔아놔요. 깔아놓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수어를 그 서투르게 수어를 하는 거예요. 서툴을 수밖에 없죠. 수어를 처음부터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 수어가 외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 반전을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연출해낸 거예요. 수어가 배려가 아니라 외국어 배우듯이 당신네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를 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울림이 굉장히 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러지? 저거 수어했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빠르게 이해를 못했다가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 그게 서투르게 수어를 했어도 수어를 하는 순간 트로이가 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카메라도 그걸 찾아 들어가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먹먹하게 뭐가 남아있냐면 저 나이 든 여배우가 자기의 과어를 반성하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소주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언어를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을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먼저 하고 이걸 보여주니까 이건 서투르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빌드업이 상당히 잘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빌드업을 한 거예요. 이걸 아마 아카데미 인상 시상식을 연출한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연출해도 안 될 거 같아요. 연출해도 안 돼요.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의 언어를 언어 그대로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투르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용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문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 불편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서 모든 이동 행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출근을 해도 바퀴가 지하철과 승강장사에 걸려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이 못 가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곧 숙건을 하게 된 당의 대표라고 하는 작자가 비문명적으로 그걸 방해하고 있어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걸 조건 없이 걷어치어야 내가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별되는 상황이 보여진 거죠. 윤여정의 품격이 진짜 모든 대한민국의 품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짜 들이지만 저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윤여정 배우님의 모습이 누군가와 비교돼서 더 성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죠. 윌 스미스의 폭행 장면. 이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참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행 그 자체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윌 스미스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한 퍼포먼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크리스 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농담을 할 게 있고 농담을 하지 않을 게 있는데 그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크리스 록은 뭐가 뭔지 잘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땐 고소도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그 와중에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크리스 록의 공연이 지금 티켓 가격이 10배까지 치솟았어요. 프리미엄이 왜 붙은 거죠? 탐호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붙어선 안 될 곳에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은 크리스 록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윌 스미스가 계속 나무주연상 받으면서도 거기서 사과를 했어요. 계속 사과를 했고 나중에 또 SNS를 통해서도 사과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행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도 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윌 스미스의 그런 폭력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화두들은 못 꺼내는 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가 전 세계에 보내주려고 했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리스 록을 시상자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윤여정이라고 하는 분을 선택해서 정말 엄청난 보너스를 갖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 록을 선택해서 자기네들 잔치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냥 먹물을 끼얹은 거예요. 크리스 록은 이전에도 비하 발언을 좀 하던 분이죠? 그러니까요. 뭐 인종차별적인 비하 어마어마하겠고 외모 비하는 기본 단골이고 그걸 가지고 공연을 거의 절반 이상을 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록이 나오면 저런 문제적 얘기가 나오겠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시상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즐기는 그런 어떤 약속된 그런 배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또 저는 이걸 반전 권력의 반전이라고 보는데 크리스 록 자체는 이제 흑인이잖아요. 흑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소수자가 아니라 진짜 권력자였다. 그럼 이런 혐오적인 발언 살아남지 못합니다. 백인이었다? 안 되죠. 그런데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지합니까?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윌 스미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마이크를 뺏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서 뺨을 때리는 그런 즉흥적인 연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폭력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상황으로 또 보면 이런 혐오 발언들 막 하면서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1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워마드 같은 친구들도 그런 혐오들을 막 하고 이거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 다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키보드를 갖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고 익명이라고 하는 탈을 쓰는 순간에 권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윌 스미스 같은 그러한 폭력으로 제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상대적 약자성을 얘기했을 때 팔마일이라는 작품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을 하는데 백인이 한다. 그러면 사실 약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폭력이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크리스 록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그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스파이크 리 감독의 작품을 보면 거기서 좀 차별받고 억압에 시달리는 그런 흑인들이 나중에 폭력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한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 장면이 나와요. 유색 인종인데 아시아계한테는 흑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LA폭동까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약자적 위치라는 것에서 피해를 권력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스파이크 리 감독도 똑바로 살아라 해서는 흑인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일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발언을 하거나 정치에 진입을 했을 때 자기는 젊은 세대라고 그랬거든. 맞아요. 소수자라고. 대변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젊은 세대인 여성들한테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약자성이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슨덕 대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예산 그거 다 이미 배정이 되고 그런 건데 왜 그걸 다시 구시를 붙여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 아니 예산 몇 푼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유승민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냥 회계는 아직 왜 정치를 해요? 그렇죠. 정치는 왜 필요해? 그냥 AI에 맡기지. 비트코인 투자하듯이 그냥 프로그램 돌리지. 뭐하러 그걸 주판왈을 튕기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소수자 약자를 대변한다는 그 몫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른 소수자와 약자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주판왈이다. 그럼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 로그의 그런 행동은 이미 흑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 권력자이고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아카데미도 뭘 칠하게 되는 봉준호 남가가가 윤영애 씨가 열심히 그거를 잘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참 방해인데 지금 결국에는 유색인종인 윤영애 씨가 가서 좋게 만들어준 거를 지금 유색인종 분들이 지금 망치신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그 약자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 혹은 그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아카데미가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뭐 이래서 결국은 빨리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혐오라고 하는 것들을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저렇게 폭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뭔가 조금 자기가 이렇게 찔리면 그걸 더 한 폭력으로 갚으려고 했던 데가 미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제 이번 주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마치기 전에 광고 먼저 만나볼게요.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수마트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부터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둘러보시고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 아시죠? 이제 빵준서 제품들도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이고요. 천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채널 자세히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포털에 성수마트를 검색하시면 아직 안 나오는데 곧 노출이 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부에는요. 애플TV의 드라마죠. 파친코가 윤석열이 아니라 이 종산군, 종산군의 친일파란 사실 입증하고 있는 이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